agner 나갑시다 뭐? 막혀? 한시간? 왜 1시간? 비오는데 다들 어디가? 가지 말까? 거기가 최단이야 지금? 잠깐만 보자. 1시간? 1시간이면 안가. 막히나봐. 왜? 가 그냥. 알았어. 센다. 난 센다. 향수 냄새 때문에 멀이나. 난 향수 뿌렸어. 누가 이런 아저씨 같은 향수를 요즘 뿌린다고. 아이씨. 모르겠다. 가보자. 똥 냄새 나. 센다. 방을 껴어? 내가 먼저 했어. 닫아. 에어컨 틀었는데 왜 문 열고 있어? 아니 센다. 향수 냄새는 멀미가 난다 할까? 이게 샤넬 신상 냄새라고? 응. 샤넬 신상. 그러니까 샤넬이 향수. 남자 향수야. 그러니까. 남자 전용 향수. 그래. 그러니까 샤넬 향수가 요즘 인기가 없지. 이런 냄새를 만드니까. 요즘 트렌드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나도 샤넬 안 사잖아. 공짜로. 공짜니까 풀랑 가가지고 받아온 거지. 진짜. 공짜로 준다는데 그럼. 아니 이제 이런 거 생장 관심도 없으면서. 공짜래잖아 공짜. 아니 공짜도 센다가. 백화점 가가지고 이걸 공짜로 이렇게 받아오는 성격이냐고. 샤넬 공짜라는데 그럼 가야지. 관심도 없구나. 누가. 나는. 그건 너고. 아니 센다도 관심 없잖아. 생장관심 없다. 트렌드가 나고 그냥. 너무. 비가 오는 거야. 많은 거야. 오긴 와. 아 무슨 주말마다 비가 오냐. 아 오늘 뭐 별로 먹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소화가 안 되지 왜? 많이 먹었지. 뭘 많이 먹어. 햄버거 한 세트에. 옥수수 하나. 옥수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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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콘은 3분의 1. 스콘은 뭐야? 아침에 나 혼자 먹었는데. 뭐야. 많이 먹었네. 나보다 많이 먹었네. 유진스. 나 알아. 루키더 텐션. 잠깐만. 사과해. 유진스한테 사과해. 루키더 텐션. 이거는. 이거는. 사과하라고 빨리. 아. 러비지오픈 도. 아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사과해. 얘네 표절이네. 두 손으로 운전해. 빛길에서 아주 그냥. 다행히 하면 돼. 왜? 운전에 문제가 있진 않잖아. 문제가 있었으면 내가 센터 차를 안 타지. 뭔 소리야. 처음부터 탔으면서. 그니까. 몇 번 타보고 와. 이 차는 못 타겠다 싶으면 안 타는 거지. 아. 그런 차들이 몇 번 있었어. 아 있었어? 다른 남자들. 이 차를 타면은 내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전 남자친구들. 이 차는 뭔데 이렇게 예뻐? 벤츠구나. 밖에 공기가 너무 좋아서. 좋아? 엄청 더운데? 뭔가 되게 상쾌한 냄새가 났는데. 상쾌한 냄새가 났는데. 더운 공기가. 갑자기 동남아가 됐네. 그러니까. 왜 문 열었어? 아. 상쾌한 냄새가 되게 났다니까. 나야. 돌아갈까? 읽어봐. 아는 대로 가요. 아는 대로 여기로. 멈춘다. 멈춘다. 브레이크 맘는다. 보고 있어. 왜 그래. 난 뒷차도 봐야 된다고.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 너 운전 한번 해봐라. 한 번만 운전해라 진짜. 유 앤 미. 그게 뭐야? 그건 누구 노래지? 유진스 어텐션. 미쳤나 봐. 아니 네가 맨날 보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보게 되잖아. 아니 그럼 같이 보는데 왜 그렇게 밖에 못 부르냐고. 너는 이 정도도 못 부르잖아. 아 부르질 말라니까? 아니야. 난 부를까. 그래. 그러면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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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줘. 뭐? 하이뽀이보이 불러줘. 몰라. 나의 노래가 뭔지 몰라. 널 보면 하트가 나오지? 아 너무 예뻐. 너무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네가 좀 더 아지. 너무너무 예뻐. 어려서 그래. 코디도 너무 예뻐. 아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미아나 반만의 애들이. 아니 뭐야. 반의 반일걸?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런 딸 있으면 진짜 뿌듯하겠다. 미아나가 결혼 많이 찍혔어도 저만한 딸이 있을텐데. 심지어 시집을 그렇게 빨리 안 갔어도 나을 수 있는 그거야. 아 그런가? 그냥 적당히 어 너 결혼 일찍 했네 정도면은 주만한 딸이 있겠다. 충분해 충분해. 심지어 그것도 되게 일을 찍도 아니야. 되게 일찍도 아니지. 진짜로. 아무리 봐도 아무리 타도 레이 좋은 것 같아. 내가 레이 모닝 노말 좀 타봤거든? 포드를 타봤는데 말이야 말이야 말이야. 아 이거 아니야. 모닝 타봤는데 레이가 훨씬 좋더라고. 장난하나. 여기서 더 높은 걸 타면 안 돼. 거봐 예쁘잖아. 알아. 디스커버리. 알아. 내가 제일 먼저 좋아했던 차야. 아 아니야. 레이 타야지. 나는 포드 타봐. 사라 좀. 나 좀 타보게. 오드바이나 사. 들어와야 사지. 장난하나. 들어온대. 들어오는 오겠지. 열대 들어오겠지. 저기가 엄청 막 되나 봐. 다 스타필드 가나 보다. 스타필드에 사람 많나 봐. 그런가 보다. 생자가 또 까먹고 일단 헝커 얘기를 해보고. 헝커? 헝커 못 받아 너. 올해 마지막 물량. 열대. 열대. 열대인지는 모르지. 정확하진 않지. 하지만 열대. 예상에 난. 아니 뭐 받을 사람들은 바꿨지. 바뀌지. 내가 못 받는다 이거지. 너는 못 받지. 요즘은 커브도 없어서 못 구한다며. 못 구하지. 커브가 뭐야. 다 못 구해? 다 못 구하지. 지금 구할 수 있는 오토바이가 몇 개나 있다고. 그래? 응. 그럼 그 정도야? 응. 어 여기 조사장네 집이네. 어 그래? 어. 조사장네야? 어 여기 조사장네. 여기 내가 좀 알지. 그렇구만. 어. 어쩌다가 조사장네까지 온 거야? 차 많이 막히나 보네. 여기까지 돌려? 응. 내가 여기 연락해봐. 조사장한테? 어. 싫어. 아 피곤해. 왜 갑자기 비가 와? 비가 오고 싶으니까 오는 거지. 갑자기 차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와. 비 마음이지. 오토스 뭐야? 카워스라고? 오토 카워시. 예쁘게 해놨네. 요즘 세차장이 예쁜 세차장이 유행이야. 저 또 저기 가서 사진 찍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 인스타 갱성이야? 일단은 나는 이제 주유소 세차장을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갱성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찍어본 적이 없어. 진짜 샤넬 향수 부리는 아저씨의 멘트 같다. 그냥 갖다 버려야지. 버리기만 해봐라. 내가 얼마나 백화점 가가지고. 저기 샘플. 진짜 싫어. 이렇게 하고 걸로 받아온 건데. 진짜 싫어. 샘플 받아온 거 했을 텐데. 나는 그렇게 백화점만 가면은 주눅이 들더라. 너 그거 지갑 살 때도 얼마나 두근두근 해가지고 종혜씨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달라고. 발현 증세가 20분 정도. 30분이래요 여기서. 미쳤나요. 미쳤네. 아까 거기로 갈 걸 그랬네. 괜히 돌려가지고. 짱 나게. 짱 나게. 자. 이제 30분이래. 화장실만 안 가고 싶어지면 돼. 집에 갈까? 집에 가자. 아니지 이거. 집에 가? 넌 뭐야? 집에 갈까 진짜? 스타필드로 한 시간 반이나 걸려서 갈 이유가 없잖아? 들어가도 사람이 개떼같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장보러 가는 건데 집에 가? 진짜 집에 가? 집에 가는 건 상관없는데 30분이 걸린대잖아 40분이네? 1.4km에 40분이라고?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진짜 걸고 싶다 진짜 걸어가는 게 더 빠를걸? 여기서는? 여기잖아 저긴데 저기 먹을 거라도 좀 싸울걸 네 평소에 30분이면 가는 스타필드를 가는데 지금 1시간 반을 이러고 있는 거야? 유튜브나 봐 우리 거 봐 우리 거 이제 재미없어? 너무 오래됐어 새로운 게 안 나와 재미가 없어 왜 3인칭처럼 얘기를 해 네가 찍어야지 나오는 거야 재미가 없어 너무 안 올라와 저게 언제적 영상이야 3주 전이래 3주 전? 3주 동안 비가 오는 건 어떡하냐 힘들어 힘이 없어 비와서 그래 축축 처지잖아 늙고 지쳤어 맞아 늙고 지쳤어 뭔가 밥을 잘 먹고 와서 다행인 것 같아 배고팠으면 이제 나한테 겁나 짜증리겠지? 일로 오지 말자 말자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나는 또 인형 나한테 그래 겁나 싸우고 아아아 아아아 이 시가 아니면 동해 같겠다 아니면은 지금 그냥 내려서 걸어가 나 갈까? 걸어서 가 있어 이제 기다려야 돼 뭘? 지금까지 기다린 거 아까 와서 기다려야 돼 아 응 지금 여기서 저기 들어가는데 대략 25분이 걸려 한 30분 걸린다고 생각해 응 아까부터 30분이었는데 왜 30분이 줄지 않지 근데? 그러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 30분이 걸려 응 지금 여기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시간이 걸려 응 졸라 아 코에서 둘러올 것 같아 괜히 나왔나봐 아마 이현아가 갑자기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 아니야 나 안보았다 이현아가 나가자 비도운데 스탑필 나가자 아니 집에 가는 건 또 왜 1시간이야? 그냥 막혀 지금 왜 막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제일 빠른 빨리 어딘가를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야 30분 아 아 집에 가고 싶어 좀 자 잠이 와야죠 아님 내려서 걸어가 혼자 진짜 아 진짜 내려서 걸어갈까 집에 가서 엉클어 만들어야겠다 1시간? 응 오드바이 타고 올걸 그러게 아 비 왔잖아 뭐 오드바이 타고 올걸이야 비 왔잖아 비 와서 이거 타고 온 거 아니야 아 맞네 비 와서 차 타고 왔지 저기 스탑필드 보이는데 보여? 보이네 걸어가 난 걸어간다 진짜 어 걸어가 나는 여기서 20분만 있으면 되는데 뭐 응 나 진짜 간다 편하니까 여기다 차 멈추면 쭉 내려 아직 아니야 멈춰 있는데 왜 내리면 돼? 차 안 움직이잖아 미안아 도로의 흐름을 못 읽네 아니 읽을 수 있는데 바리게이트가 여기가 끝이라고 아직 안 내려 자 내려 준비 다 하고 문 열어야 돼 빨리 내려야 돼 지금 차 움직일 거야 안녕 이따 봐 어 어우 진짜 어디 어디 들어가 있어 들어갈 데가 없어 지금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앞에 의자에 앉아 있어 아 거기 있어? 나 저기 주차까지 하면은 한 10분 몰라 알았어 100m 남았어 100m면 한 20분 걸리겠네 어어 그럴 거 같아 알았어 어 어 어 어 에잼 어 어 아 에어 오랜만이야 나 개힘들어 와 진짜 오래 걸린다 2시간 2시간 2시간이야 스타벌드를 2시간 걸려서 감기 걸린다 커피 짱 맛 없어 내 살다가 이렇게 맛없는 커피 처음 봤어 스타벅스 아니야? 맞아 왜 이렇게 맛없어? 몰라 버릴까 생각 중이야 너무 맛이 없어서 가자 버리고 가죠? 버리고 다니기 싫어 그런거 치고 사람이 많지는 않네 위에는 많은거 같은데? 어묵 좀 사갈까? 나 이거 그때 먹었던거 이거 맛있었던거 아니야? 나는 그냥 기본 어묵이 줘 이런게 진짜 어묵이라고 꽤 나오겠는데? 응 됐어? 그만 사 응? 여기 넣어? 응 올라가자 원콜론이래 사고싶다 사고싶다 이걸 왜 사? 귀엽게 생겼잖아 뭐가 안에서 돌아가는데? 이거는 비눗방울 같은데? 그걸 사서 어쩌나 자꾸 도란이 같다 가 이것봐 이것봐 이걸로 볼 줄까? 안되겠지? 안되겠지? 너무 작지 일단 아니 작은 부분을 붙이고 물이 엉망으로 나올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거 귀엽다 그래도 나는 실용적인 거를 보잖아 여기에 실용적인 게 어딨냐? 안 실용적이야 이런건 실용적이잖아 이게 뭐야? 이거 비치팩 우린 비치를 안가 가자 받아 이거 짱 귀엽다 뭐야? 드디어 목베개를 찾은 것 같아 이안아 차에서 잘 때 어때? 이렇게 하면? 없는데? 이쪽은 어디 있어? 이쪽도 없어 치워? 안돼 좀 빵빵한 거 없나? 없어 얘는 모가지를 보여줄 것 같은데? 아 이거 아 테스팅휠이지 이건 뭔데? 살에 다 끼는 거 아 휠에 끼는 거? 스포크휠에 새로우에 낄 거? 껴 뭐? 껴 새로우에? 어 껴 껴 아 싫어 껴 아 싫어 나 헌커 사면 껴야지 헌커가 스포크로 나오려나? 그렇지 않을까? 모르지 이거 왜? 나 헌커 나오면 사 그때 없을 것 같아 헌커는 내가 사줄게 안 사주겠다는 얘기도 안 써줘 내 취향은 이런 거지 어떻게 취향도 모르고 그런 거를 왔거든요 어? 어? 그건 뭐야? 어린이형 아니야? 택도 없어요 여기 얹어야겠다 이렇게 얹어야겠네 사진 찍어줄까? 사진 찍어줄까? 거기 서 있을래? 아니야 괜찮아 그정도는 아니야 저긴 안가? 어디? 가? 술집 없지? 응 할인해 언젠간 할텐데 더 할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더 할인할까? 할게 많아 왜 여긴 없지? 뭐가? 언제? 엘든링 엘든링을 해야 되는데 없어 가 너 맨날 없어 내가 놓지 말라 그랬어 그렇지 이거? 어? 이건 뭐야? 우리나라 건데? 서울의 밤이래 요즘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응 증류수래 예쁘다 요즘 술이 예쁘게 나오네 응 어구 러미다러나 하얀 예쁜 러미다 리안아 너무 맛있을 줄 알아? 그냥 먹으면 되지 이것도 쉽게 쉽게 태서 먹는 거 아니야? 코코넛이 있어 이거는 그거 쥬시쿨 있잖아 그거랑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코코넛인데 쥬시쿨이랑 섞어서? 진짜 맛있어 이걸로 해서 레시피 찾아서 해봐 그러고 이거 있을 거야 쥬시쿨하고 뭔가 마카 마카 코코넛 바닐라 향연이래 무슨 맛인지는 알 것 같은데 무슨 맛인지 알 것 같다 알콜도 주이시고 나이 뭐 아니 미스캡이랑 적은 쥬시쿨이랑 섞는 게 맞다니까 알았어 그럼 사 오 진짜 비싸네 식가요 이거 많이 따뜻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많이 슬림해졌다 작아진 거지? 응 진짜 옛날에 진짜 컸지? 그러네 옛날에 진짜 컸지 여기 있나 보자 없어 없어 아이씨 어 레고 레고 오우 사하게 사는 거 미피나 사볼래? 응 이거? 근데 나 안 좋아한다 커밋 안 좋아해 커밋 빼고 다 나온다 그제 장담하는데 커밋 빼고 다 나와 이거 한번 사보자 날 믿어? 이건 커밋이야 커밋 빼고 다 나올 텐데 짱이야 마법보고 마법보요? 응 나 이거 사고 싶어 멋지긴 하겠다 그치 40만원이래 사고 싶어 40만원이래 그니까 40만원인데? 이거 진짜 멋있데 아 멋있어 보여 근데 40만원이래 사줘 어? 사줘 어? 생일이 언젠데 12월 그때 사줄게 얼마 안 남았어 그때 사줄게 그때까지 있으면 야 너 무슨 생일 선물을 40만원짜리 사달라고 그래 중고 돼? 응 안돼 아 중고 안돼? 알았어 어이구 아 M 천하라 천하라 저거 조립하면 죽겠는데 아 움직일 거 아니야 또 다 죽겠는데? 어 테크닉이니까 이거 다 또 밖부터 다 움직일걸? 지금까지 다 2만원데 생일선물로 사 진짜 갖고 싶은 거니인데 응? 이걸 생일선물로 사주시면 안될까? 이게 한 15만원짜데 하하하 이거 진짜 갖고싶은데 이걸 내가 생일선물로 사줄게 어때? 딜? 응 저건 내 돈으로 살게 2개? 내가 확률을 높였어 어 커밋이 나올거에요 그래 네 아빠가 제주도에서 사준거 저거 하면 어디라 아니야 이걸 사느니 플레이모빌에 사는게 낫지 근데 이건 다 오토바이 시리즈야? 어 우와 아 시티구나 스턴트 바이크 시리즈 너무 귀여운데? 툴모지 나는 툴모가 훨씬 좋아 이거 이거다 우주인 어? 할인한다 어? 할인하네 어? 할인하네? 우와 이거 이거지 내 집에 툴모가 100개가 있어 저것보다 이게 낫지 그래도 아 이게 진짠데 나도 알아 여깄네 우와 우와 이런건 또 처음보네 아 그래? 어 왜 이걸 처음보지? 어? 대한항공이 있어? 응?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있어? 어 그러네 있네 대한항공 어 대한항공 있네 이거 귀한건데 풀렸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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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쁘다 살거야 아 이거 살거야? 응 와 네도 사고 싶은거 잘 참고 있는 중이니까 그만 내려놔 이거 봐 딜이야 이걸로 딜했어 내려놔 이걸로 딜했어 이걸로 딜했어 이걸로 이렇게 세트로 입는거지 그 세트로 입는거지 내려놔 이렇게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내려놔 이걸 사야되는데 내려놔 나 저것도 사고싶은데 저건 안돼 왜 안돼 귀여운데 아뇨 이리 들고 있어봐 다시 불러 뭐야 이 손은 뭐야 이 손은 뭐야 사고싶어하는 손은 뭐야 이 손은 뭐야 사고싶어하는 손은 뭐야 저거 하나 사면은 다 사야될거 같아서 이거는 진짜 안사 안사 이거 안사 안산다고 얘 조끼 입고 있는데 모자랑 알아 안사 모자를 봐 안사 내려놔 내가 언젠가 저거 살거야 사 그때까지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너 뭐야 응 왜 검색할정도야 응 검색할정도면 사 저기 노브랜드 돌렀다 가자 떨뜨데이 응 귀여워 아 떨뜨데이 진짜 예쁘단 말이야 비싸 너무 비싸 얘는 왜이렇게 비싸 이 하나 잘 어울릴텐데 비싸 뭐야 그거 사 이거 그때 팩 여기 더 산거 있잖아 어 그거 검자칩은 왜 이거 한번 보는거야 그냥 보는데 왜 이거 한테고 봐 덕분야니 맛없어 먹어 봤잖아 언제? 저는 이거 한번 사지 않았어? 안샀는데 그래 누구야? 있어 나는 코코넛 밀크를 산적이 없네 다른 여자야 긴 부각 스낵이래 이거는 맛없어 뭐 알아? 이건 먹어 봤어 나는 사줄적이 없는데 어? 세트가 들어왔어 이건 뭐야 이거 일본 그거 아니야? 맞아 했지 이거 모으는 애들 난 이해 안 돼 엄청 종류가 많거든 이미 이미 엄청 많아 그래갖고 이걸 모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꺾어봐 코코넛도 없어 아 이거 코코넛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아 이것도 맛있긴 하겠다 하나 사자 아니야 살쪄 다이어트 일종이야 이건 안 돼 이건 진짜 안 돼 하나씩 먹으면 돼 하나씩 먹으면 돼 하나씩 먹으면 돼 하나씩 먹으면 되지 하나씩 먹으면 되지 맛만 보잖아 요즘 이런 거 진짜 맛있대 응 나시고랭 어? 이건 뭐야? 리얼 핫도그? 꺼내봐 몇 개 들어있니? 열 개 열 개 열 개? 나쁘지 않은데? 쪼매네 요만해 아 쪼매네 아 쪼매네 나시고랭 1kg 1kg 1kg짜리 나시고래 1kg래 어 신나야 뭘 29,800원 밖에 안해 왜 원래 싸 아니 싸도 다른 데는 다 35,000원씩 하던데 응 그럼 그래 비싼데 원래 그 가격이었어 아까 그러면 저게 더 난 거 아니야 4개 5,000원 얼마였는데 저건 인스턴트고 이건 생면이잖아 저건 튀김면이고 이건 생면 아니야? 그러네 그러네 왜 라면이 이렇게 있어? 소스가 있어? 있네 돈코츠라면이래 하나 사볼래? 오리지널이 있고 파돈이 있는데 파돈은 뭐야? 파돈, 돈코츠라면 사시는 안 들어 있대 당연히 안 들어 있대 사는 거야? 응 뭐야 저게 나 미고랭이 뭔지 몰라 미고랭이 센다봐 이거 하나만 사면 안돼 이거 먹자 그래서 산다고? 얼마 안 해 2300원 밖에 안 해 그래 너 미고랭이 맛있어? 응 나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있어 이거 카트 좀 갖고 올까지 이게 뭐야 약끼소바랑 소모 약끼소바 좀 갖고 와라 가라앉! 많이도 샀다 나 이거 하나만 먹어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미고랭 먹어야지 미고랭 라면 있네 우리 라면 이것도 샀잖아 이거 끓여야 되잖아 이거 근데 이 가격이면 라면을 하나 더 사겠다 그런가? 그건 야키소바야 맛있겠다 미쳤나봐 왜이래? 너 여행가고 싶지? 응 이거 그때 나 먹었던 거구나 마라탕면 저거 이거? 그래? 나 이거 하나만 사야겠다 우육탕면? 샌더네 나는 왜? 나는 왜? 나는 오늘 그냥 오뎅 먹고 끝낼거야 여길 떠나지 못해 나 지금 너무 면이 먹고 싶어 배고파서 그래 너무 면이 먹고 싶어 많이 샀어 나도 다음에 와서 또 사 다음에 와서 사면 되지 또 올 거잖아 언젠가 언젠가는 뭐야 언젠가는 어? 우리 파인애플 주스 써야되는데? 아 파인애플 주스? 응 여기있다 뒤에 있네 파인애플 파인애플 주스 너가 많냐 너가 많냐 야 개먹어 화장실 갔다 갈까? 화장실 갔다 갈까?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데요? 맞아 뭐 타고 내려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내가 아까 일로 나왔어 시야 2층이라네 시야 2층 그냥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 왜 이걸 기다려? 네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차가 있어 저 뒤편인가보다 진짜 있다 뭐야 뭐 써도 돼 왜 써도 돼 왜 써도 돼 아 너무 힘들어 덥다 너무 덥다 더 없는데 아우 엄청 습하다 엄청 엄청 진짜 습하다 비는 안 오네 엄청 습하다 차 타고 돌아다니기 힘든 거 같아 왜? 아까 한 시간 반 기다렸을 때 약간 마트에 갔어 내가 계속 차에 있었으면 계속 떽떽거려가지고 싸웠을 거야 맞아 내가 적당히 빠진 거야 맞아 잘했어 그래 이한아 내려야 돼 이한아 옆에서 계속 떽떽거려 여기는 들어가는 차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고? 와 아직도 아직도 이렇게 들어가? 아직도 우리 뚜껑 래핑하자 하얀색으로? 레이? 응 뚜껑? 왜? 귀엽잖아 귀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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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구도 하얀색으로 했네 저건 별로고 귀여운데 뚜껑 흰색? 거기에 저거 저 뭐냐 트레이 캐리어? 캐리어 올린 거 캐리어 올리면 안 돼 왜? 자동 세차 못 들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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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붙어갖고 뭐야? 깜짝이야 너무 붙어갖고 뭐야 안 붙었어 붙었어 쟤 차가 큰 거야 깜짝이야 뭐야 고생했슈 고생했슈 진짜 개고생했네 개고생? 배고파 이틀 연속 휴무 나도 이틀 연속 휴무였어 뭐야 나는 뭐 하루 휴무인 것 같은데 나 광복절 쉬잖아 아이씨 아이씨 뭐야? 뭐야 아 날 쉬면 안 돼? 반갑습니다 렐렐렐렐 아이씨 나 싫어 짐은 내가 들고 가 짐은 딱 나온다고 어차 거봐 나오 뭐야? 없는 캐릭터인데? 없는 캐릭터인데? 오! 나왔어? 녹색인데?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는 약간 열받아서 계속 살 것 같아. 원래 미피는 그런 재미로 사는 거지. 내가 안 나온다 했잖아. 이거 여기 얘네랑 놔야지. 해리포터랑 같이 놔야지. 아 이거 놓지 마! 왜? 잘 어울리잖아. 해리포터랑. 그냥 보기 안걸려요.